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하고 파이썬을 이용한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하나씩 입문부터 활용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OpenCV 모듈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요. 저희가 비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림이나 영상 같은 경우를 뭔가 합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볼필한 것들을 제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머신러닝이라는 것을 입혀서 거기서 자동화를 하는 그런 과정들, 여러 가지들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머신러닝, AI, AI 비전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나운서를 또 AI 형태로 해서 또 다른 동영상하고 합해서 뭔가 조작된 영상들을 만든다. 이런 여러 가지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컴퓨터 비전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에서도 컴퓨터 비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OpenCV를 이용을 해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또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것이고요. 저도 이제 공부를 또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고급 강의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앞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파이썬 GUI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입문도 배우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이썬 3 환경이 이제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디터를 파이썬이나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냥 파이썬 IDLE를 그냥 기본으로 사용한 것을 좀 선호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요. 콘솔을 하나 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OpenCV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PIP 인스톨 그 다음에 OpenCV, OpenCV 파이썬이라고 하시면은 설치가 돼요. 어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영상처리라고 해서 그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이 C언어하고 C++ 언어로 이 영상처리하는 것들을 좀 배우긴 배웠어요. 대학교 때요. 근데 지금 이제 파이썬이 워낙 이제 라이벌이 잘 나와 있어가지고 파이썬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PIP 인스톨 파이썬, OpenCV 파이썬이라고 설치하시면은 이제 관련된 모듈들이 설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여기가 파이썬 입력을 하시고요. 모듈이 제대로 불러오는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Import 그 다음에 Cv2라고 하는 명령어로 그 명령어로 이제 불러옵니다. 그래서 ImportCV2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v2 그 다음 버전 정보를 내가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버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 모듈들의 그런 버전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요. 그럼 4.5.1로 이렇게 업데이트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설치가 된 것이 확인했기 때문에 파이썬 앞에서 입문 과정에서 했듯이 저희가 파이썬 아이델 1을 하나 여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환경을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아 그리고 이제 PIP 인스톨에서 우리가 OpenCV를 사용할 때요. 또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추가 엑스트라 모듈을 포함한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PIP 그 다음에 인스톨 그 다음에 OpenCV 컨트리브 컨트리브 파이썬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설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치를 해야만이 뒤에 저희가 이제 뭐 이미지 같은 걸 제어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들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두 개 우리가 PIP 인스톨 OpenCV 파이썬 하고 그 다음에 OpenCV 컨트리브 파이썬 하고 이것을 두 개를 설치하시고 난 뒤에 아이델 1을 열어서 이제부터 편집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파이썬 아이델 1을 하나 열어서 파이썬 코드를 하나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코드가 이제 아직은 작성이 안 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페이니.png 파일이라고 해서 이미지 파일을 하나 이렇게 같은 경로에다가 놓았습니다. 컴페이니를 열어보시면은 저 회사 이제 화면이 나와요. 예 저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저희가 불러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코딩을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과 같이 입력을 할 것이고요. 코딩이 길어지면은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ImportCV2 저희가 모듈을 불러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소스코드 소스코드는 금방 저희가 만들었던 컴페이니.png 파일을 불러온다. 그래서 변수값에다가 넣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라는 변수에다가는 저희가 모듈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리드한다라고 해서 I am need 뭐 in need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I am 이미지를 리드한다라고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불러올 겁니다. 불러올 거고요. 그 다음에 Cv2 또 이미지를 나는 보겠다. 보여주겠다라는 소리고요. 앞에 있는 이 부분 컴페이니 이미지라고 제가 쓴 이 부분은 뭐냐면 후에 여기가 창이 하나 이렇게 나와요. 창이 나오고 여기다 이미지를 보여줄 건데 이 위에 표시되는 타이틀입니다. 이것은 앞에는요. 그 다음에 이것을 뒤쪽에다가는 앞에서 만들었던 객체를 우리가 가져오게 될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불러와서 리드를 해서 나는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거 두 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만 하더라도 보여줍니다. 이미지가 보여주는데 저희가 Cv2를 이용해서 wait key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면 어떤 키값이 들어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라는 소리입니다. 키값. 그러면 스페이스나 엔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무한적으로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띄운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v2, 그 다음에 데스트로니, 올, 올, 그 다음에 윈도우 이렇게 합니다. 파괴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모든 윈도우즈에 대해서 종료, 다 종료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지 파일들을 이제 불러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OpenCV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 잘 돼 있어요. 예전에 C1으로 짤 때는, C1으로 짤 때는 굉장히 길었거든요. 코드가 굉장히 길었고 뭔가 복잡해 보였는데 파이썬으로 오니까 굉장히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F4키를 눌러가지고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런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F4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지가 너무 커버리면요. 이게 창이 지금은 저희가 이제 위드값하고 헤이트값, 넓이하고 높이들을 정하지 않았죠. 옵션에 아무것도 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크게 보일 거예요, 창이요. 그러니까 적당히 저는 이제 하나 좀 잘라가지고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제가 누르면은 이제 파괴가 됩니다. 다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기본 틀이다. 이미지를 불러오는 OpenCV로 이미지를 불러오는 기본 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요거를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되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환경은 다 구성이 된 것이고요. 뭐 파이참이나 그런 에디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여러분들이 파이선을 만약 파이참에서 했다. 그렇다면은 파이참이라는 에디터에서 그냥 모듈을 설치하고요.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 이미지들을 저희가 이제 필터링 기능이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용해서 한번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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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